슬라이스를 교정할 수 있는 다운스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골프클럽 H 난민우 프로입니다. 슬라이스가 주로 나는 분들은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와 깎이는 공의 구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. 이런 분들은 다운스윙에서 팔과 선의 역할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우선 백스윙 탑에서 몸이 회전함과 동시에 팔이 자연스럽게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회전을 하면 팔 또한 몸과 같이 이렇게 내회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몸과 팔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졌을 때 클럽은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을 할 수 있고 인 투 인 궤도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백스윙 탑에서 몸이 회전해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팔도 같이 내회전이 이루어져서 임팩트 백스윙 몸이 회전하면서 팔도 내회전 백스윙 몸과 같이 있으니까 바로 삶의 여행을 해보겠습니다. 백스윙 탑에서rage Société Radio